꽃잎처럼 하얀 얼굴에 꽃잎처럼 하얀 얼굴에 꽃잎처럼 하얀 얼굴에 정말 사랑하게 될 왕자님 공주에게 케이스를 하자마자 공주 눈을 떴네 아 왕자님과 왕자님 서로 결혼을 여쭙했다네 아 결국엔 나쁜 계모 궁전에서 쫓겨났다네 착한 사람 복을 받고 나쁜 사람 벌을 받는다는 옛날 얘기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네 남을 돕고 사랑하는 좋은 친구 되어요